네 여기 위에 있는 꽃잎 같은 애들은 16개예요. 언니의 16번째 생일을 기념한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꽃이 하나 좀 그려져 있는데 꽃잎이 6개예요. 저희가 6가족이니까 6개를 그렸고요. 네 여기 이거를 드러내면 여기에 이거 하나 드러내면 여기에 16이라고 써놨어요. 그런데 그건 이제 안 보이니까 패스고. 네 여기에 딸기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표면에 좀 몇 개가 들어있어요. 근데 딸기가 16개가 들어있어요. 이렇게 잘했어요.